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어디티비의 김박산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로 다 되는 스마트폰 활용법 구글 인공지능 사용하는 방법 기초적인 내용 설명드리고 실습했었는데요. 그때 실습을 못했던 내용이 말로 문자와 전화 걸기였습니다. 그 내용 지금 이번 강의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화면 공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말로 다 되는 스마트폰 활용법 두 번째로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설명만 드리고 실습을 못해봤던 말로 문자와 전화 글기를 실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조금 필요한데요. 우선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인공지능, 구글의 인공지능 이용하는 방법 호출 명령이 두 가지였어요. 자, 헤이 구글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이 됐는데 제가 이제 호출을 하고 말하는 게 바로 입력이 되어서 그런 거죠. 헤이 구글 오늘의 날씨는 오늘 파주의 예상 최고 기온은 6도,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이며 하늘이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3도이며 대체로 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해당 명령할 수 있는 종류들이 좀 제한적이었는데요. 헤이 구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니? 여기에서 저희가 오늘 실습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전화 전화와 문자인데요. 일례로 전화는 누구에게 전화해봐 그리고 문자는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문자 보내줘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실습할 텐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전화와 문자는 연락처에 등록되어진 이름으로 전화나 문자를 할 수 있는데요. 성함이 발음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대로 인식이 안될 수 있어요. 그리고 폰에 등록된 연락처가 많다 또는 동명이인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연락처 관리로 스마트폰에 등록되어진 연락처 이름을 쉽게 호출할 수 있는 이름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연락처는 전화기 아이콘 있죠. 여러분들 어르신분들 스마트폰에 홈 화면에 전화기 아이콘 꼭 있으실 거예요. 전화기 아이콘을 터치하셔서 연락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기 아이콘 터치 그리고 연락처 이렇게 키패드가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전화하는 키패드 번호 입력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최근 기록 세 번째 연락처라고 있어요. 네 연락처 연락처에서 저는 일례로 제 아들의 이름을 아들로 바꿔보겠습니다. 연락처가 몇 개 안 되면 쉽게 선택해서 수정할 수 있는데 저는 전화 등록되어진 목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검색도 되거든요. 돋보기를 눌러서 돋보기를 눌러서 검색에 일례로 제가 미리 좀 찾아봤는데 제 아들을 선택을 했고요. 등록된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어 아이 눌러서 바꿀 수가 있는데 왜 바꿔야 되는지를 제가 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구글한테 누구한테 문자 보내줘 라고 호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헤이 구글 김민결한테 문자 보내줘 김민결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이름을 연락처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성을 제외하고 이름만 말씀하시거나 화면을 이용해 주세요. 어 보다시피 최소 알겠습니다. 헤이 구글 바이바이 바이바이 자 이게 잘 인식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 변경을 먼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이름을 이름으로 변경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김민결 이라고 있어요. 찾아줬는데 이 아이를 터치하셔서 상세 내용에서 편집을 누릅니다. 편집을 누르면 수정 상태로 바뀌어요. 여기에서 이름을 제가 아들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들 수정했고 저장 하면 이렇게 수정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옆에 보이는 이 명령으로 명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구글 아들에게 문자 보내줘 빨리와 보내실 내용입니다. 빨리와 전송할까요? 수정할까요? 보내기 메시지를 전송하는 중입니다. 네. 보내줬어요. 자, 그래서 호출하는 이름을 호출하는 이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절차적인 측면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누구한테 메시지 보내줘 연습이 좀 필요해요. 해당 구글 어시스턴터 와 자주 대화하시면서 좀 친근해지셔야 돼요.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해당 이 폰이 잘 인식할 수 있게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 보낼 때 말로 문자 메시지 보낼 때는 누구에게 문자 보내줘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누구에게 뭐뭐뭐라고 문자 보내줘 라고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러면 아들에게 문자를 다시 한번 내용까지 포함해서 보내볼게요. 해이 구글 아들에게 빨리 와 라고 문자 보내줘 아들님에게 보내실 메시지 내용입니다. 빨리 와 전송할까요? 수정할까요? 보내기 메시지를 전송하는 중입니다. 네 보내셨죠? 이렇게 이하고 익숙해지시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 않고 소홀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하기 보여드릴게요. 해이 구글 아들에게 전화해줘 아들님에게 전화를 거는 중입니다. 여기 전화기가 있어요. 네 전화를 걸고 있죠? 네 걸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화가 올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말로 문자와 전화 걸기 주 내용은 뭐였냐면 연락처 연락처 이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실습하시면 원활하게 폰으로 문자와 전화를 말로 쉽게 걸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번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디TV 김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